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생활과 관련된 의혹들이 잠잠해질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폭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권 여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그냥 자자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군복무 문제를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추미애 장관 측은 계속해서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의혹은 점점 눈덩어리처럼 커질 것으로 봅니다. 이른바 조국의 아빠 찬스 데자뷰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론들이 그동안 지켜봐오던 자세를 표변해서 집중적으로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무 오류스레 깊이 매몰되어 있는 여건은 마지막까지 버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엄마 입장에서 공격받고도 남을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놓았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부터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 의혹을 차근차근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은 의정부에서 미 2사단입니다. 용산 이른바 꽃보직에 해당하는 용산 전출의 청탁건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모 씨 27세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미 2사단 부대에서 카투사로 복무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월 7일 날 개최됐던 비대위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씨를 서울 용산에 배치해달라는 청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정언이 있습니다. 참고로 카투사 사이에서는 용산 배치를 일명 로또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선호하는 곳입니다. 서 씨 복무 당시에 주한미 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A 예비역 대령은 국민의힘 신훈식 의원 측에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처음 경기 의정부 미국 2사단에 와서 서 씨를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걸 제가 규정대로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입니다. 서 씨 복무 당시 주한미 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A 예비역 대령은 국민의힘 신훈식 의원 측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 씨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등으로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막았습니다. 서 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달라는 청탁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왔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많이 왔다는 것이죠.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무렵 당 대표실 차원에서 국방부의 추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서 청탁성 연락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송영무 장관도 이런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제임한 장관은 9월 7일 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지만 밑에서 차단했다는 이야기를 통역병 청탁 관련 보도가 나온 어제에서야 보고받았습니다. 해당 청탁은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대급 최장기 휴가입니다. 역대급 최장기 휴가입니다. 국민의힘 신은식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평균 휴가 기간은 33.3일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씨는 21개월 복무 중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긴 58일의 휴가를 가졌습니다. 특히 19일 연속 병가를 간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서 씨의 병가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그리고 2차 병가는 같은 달 15일에서 23일까지 계속됐습니다. 군에서 병가를 신청하거나 연장하려고 하면 의사의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부대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1차 병가를 마친 서 씨는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차 병가를 갔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58일 병가 가운데서 18일 기록이 없다. 당시 서 씨 휴가 등을 관리했던 장교들은 최근 서울동부지검의 참고인 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병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 씨 측은 최근 삼성서울병원 진단서 등 진로 기록 일부를 공개한 뒤에 병가 신청과 연장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을 지적합니다. 2차 병가 연장을 위해서 제출한 서류는 2017년 6월 20일 날 발급받은 것입니다. 2차 병가 시작일은 15일인데 이보다도 6일 뒤에 발급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병가 종결 이후에도 4일간의 특별연장입니다. 서 씨는 2017년 6월 23일, 2차 휴가 기간 15일부터 23일, 2차 병가가 종료된 이후에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6월 25일 날 당직병 건물을 했던 B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서 씨에게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귀 안 하냐 이렇게 하자 집에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급부대 소송이 있는 단 대위가 찾아와서 휴가 처리하라라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당시 서 씨 부대의 한국군 지원 장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추미애 보좌관이라는 사람에게서 병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휴가 담당 장교는 병가는 연장이 안 되지만 개인연가를 쓰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콜백까지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서 씨는 결국 1차 병가, 2차 병가에서 4일간 개인연가를 추가해서 총 23일간의 연속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번 사건을 기회로 해서 공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을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이 지켜야 되는 부분을 한 번 더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관계없이 엄격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물론 검찰이 현재 추미애 장관의 지배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사건의 진실이 조속한 시간에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하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출범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여러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